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시 220 블루텍 아방가르드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의 주행거리는 87,000km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야 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혼내봅니다. 쭉 보시면 혼내쪽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6.55mm 85%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 역시나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으로 뒤쪽 휠 봅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75mm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스포일러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도어 살펴봅니다. 두어 쪽도 컨디션 괜찮습니다. 후측방 경고 시스템 있고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은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만 7천 750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패드시프트 있고 핸들 뒤편에 크루즈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작동 잘 되고요.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핸들 왼편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열선 시트까지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썬루프 볼게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하이패스도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 내려와서 쭉 보시면 오토 스탑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보이시면 가죽 손상 없고 칼 시트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바닥에 푹 등 들어오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확인합니다. 저 외관상 루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빈속 주인 튜브트 지저짐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빈속 주인 튜브트 지저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 노유 없습니다. 앞쪽 이동에서 미션이나 엔진 불찰입니다.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C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